옆모습 옆모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조를 드려야 할 부분이 사실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설명들이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옆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뒤통수가 거의 등이랑 엉덩이랑 거의 맞붙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요 일직선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갔으면 동그라미가 들어갔으면 십자 턱이 들어가고 목이 이렇게 대각선 뒤쪽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약간 뒤쪽으로 나왔으면 여기에서부터 몸통이 그렇게 많이 뒤쪽으로 튀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몸통이 약간 살짝 바깥쪽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는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약간만 앞쪽으로 튀어나주면 돼요 지금 조금 많이 과하게 튀어나왔는데요 목이 약간 짧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목을 적당하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이 대각선으로 내린 만큼 똑같은 기울기로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 그대로 딱 떨어뜨려 주시면 자 이거를 딱 반으로 나눠서 반대로 뒤집은 거랑 똑같은 모양이겠죠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모음이 생겼으면 자 여기에서부터 자 이것과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하다가 뒤쪽으로 살짝 빼줘요 그리고 골반 이렇게 안쪽보다 뒤쪽이 훨씬 더 약간 더 넓은 듯한 느낌으로 골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뒤쪽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엉덩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엉덩이 부분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 허벅지의 시작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엉덩이랑 등 부분이 거의 위치가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채팅창을 조금 보이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놔야 될 거 같아요 자 약간 대각선으로 했으면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엉덩이를 약간 뒤쪽으로 밀어주시고요 또 이 상태에서 엉덩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맞게 그려주시고 자 그러면 엉덩이랑 등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좋고요 이 상태에서 자 다리를 그릴 때에도요 일단 뒷부분에 엉덩이 뒷부분에 허벅지 다리는 그냥 일자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른 복잡한 부분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그리는 겁니다 일자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자 발끝과 중간 정도 부분까지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허벅지를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중간에 동그라미 관절 부분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는 이 엉덩이 고관절 부분의 엉덩이보다 더 작은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서 여기로 쭉 아래쪽으로 자 이번에는 얘가 내려간 만큼 살짝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려올 때요 그냥 쭉 내려와도 상관이 없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다가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리 그리고 허벅지 아 예 허벅지 간다 종아리 부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살짝 대각선이 앞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어 어디야 여기 발목 아 좋습니다 발목 부분에서부터 약간 뒤쪽으로 나와줘요 뒤쪽으로 나와준 다음에 앞쪽으로 쭉 이동을 시켜주는데 요 발바닥의 길이는 요 길이와 같습니다 자 요 정확하게 요 끝부분에서부터 요렇게 동그라미를 또 적당하게 세 개만큼 들어가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줘요 딱 맞게 그리고 팔 팔 정확하게 이렇게 요렇게 휘거나 요렇게 휘거나 요렇게 휘거나 요렇게 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 얇아지게 자 그리고 요 동그라미가 요기 몸통 부분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딱 닿도록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더 팔을 내리고 사타구니 쪽에 손목이 생기도록 그리고 손목에서 더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팔 팔 자 손 자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뭐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좋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어 일단은 뭐 어 다리 같은 경우는 앞쪽이 요렇게 들어갔다가 뒤쪽으로 요렇게 다시 바깥쪽으로 나간다 라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다가 허벅지 뒤쪽 그리고 정강이 앞쪽 요렇게 그려주면 어때요 다리의 느낌이 바로 나오죠 요렇게요 아유 아유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피드백 드리는 건데요 뭐 자 요렇게 들어갔다가 아래쪽으로 나온다 요 느낌을 어 항상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어 일단은 어 그리고 등부분 뒷부분의 피드백도 어 사실은 필요하겠죠 자 자 얘도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요 부분으로 해서 십자가 그리고 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어 앞 앞모습에서 머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어 인체 기초강자 가장 마지막 10강에서 어 머리 만드는 거를 과정을 다루고 있죠 거기서 정확한 게 나오니까요 머리 만드는 과정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앞부분에 얼굴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게 중간 부분 여기서부터 목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요렇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뭐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턱보다 약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목이 나오겠죠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목이 요런 식으로 나오고요 똑같이 뒷면에서 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귀가 만들어집니다 어 그리고 쭉 내려왔으면요 이거보다 조금 사실 머리 부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아래쪽에 몸통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 왜냐면 목이 좀 짧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좀 짧게 그리시는 어떤 습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약간 더 목을 길게 그려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려지실 것 같아요 좋아요 자 몸을 그려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서 그렸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아래쪽에서 살짝 내려가다 아래쪽에서 살짝 이렇게 몸통을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팔등신을 기억하신 다음에 어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아 일단 많이 그려보시는 게 좋은데요 목의 길이는 어 계속 말씀드렸듯이 팔등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내려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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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턱이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유두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턱 부분이랑 유두 부분 중간을 쭉 자르면 여기가 바로 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 한 요정도까지 어 이렇게까지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요기 한 중간 정도가 정확하게 쇄골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중간 정도보다 살짝 위쪽에 쇄골을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을 그리시면 목이 적당하게 길게 이쁘게 요런 식으로 나와줍니다 어 뭐 몸통에 만든다면 목이 너무 긴가 하여튼 너무 길면 좀 잘라주면 되죠 뭐 이렇게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보내서 대각선 이렇게 옹동이 자 요런 식이에요 목의 길이가 적당하게 이렇게 파악이 됐죠 자 요런 식으로 목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목의 길이는 어 그냥 적당하게 그냥 다 그리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그림을 그리실 때 전체적으로 안 보고 그림을 그릴 때 시야가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면요 이렇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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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분 한 부분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면요 전체적인 어떤 길이 비율이나 어떤 인체 동세나 요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몸을 전체적으로 그리실 때는요 요렇게 어 시선을 좀 넓게 두신 다음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시는 거를 어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로 안 그리시고 손으로 그리시기 때문에요 음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요 눈을 어 일단 허리를 최대한 펼 수 있는 만큼 편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어 이게 전체적인 비례를 가장 잘 잡는 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어 그림을 그리려고 일단 요렇게 요렇게 머리를 가까이 그림이랑 이렇게 가져다 댄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요 뭐 허리도 안 좋아지지만 너무 화면으로 가깝게 가깝게 들어가서 요렇게 부분 부분별로 너무 세세하게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그리지 말고요 어 이렇게 그리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한 요정도 시야를 두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면서 그리시는 게 전체적인 어떤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그리시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좋아요 일단 그렇고요 자 팔로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팔을 그리시고 이건 뒷면입니다 앞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목을 그렸으면은 턱을 이렇게 살짝 지워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어 뒷면에서는 골반이 살짝 붙어있죠 훨씬 더 몸통보다 몸통이랑 앞면보다 그래서 살짝 더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엉덩이를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오케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좌우 대칭 가만히 서있는 사람을 그리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을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좌우 대칭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반 반 그리고 요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 반 나누고 적당하게 반 나누고 다리 나누고 아래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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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으로 살짝 두껍게 두껍게 그리고 여기에 무릎 그리고 양쪽이 두께가 다르네요 두께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좋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릎에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각선 그리고 떨어진다 떨어진다 툭툭 여기는 비워주는 이유가 여긴 굴곡이 있기 때문에 비워주는 거라고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래로 갈수록 엉덩이 작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 다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통이 가장 윗부분에 있는 통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점점 더 작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뒷면에서는 뒤꿈치가 훨씬 더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앞꿈치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약간 V자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팔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약간 팔을 그릴 때는 뒷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띡띡띡띡 이렇게 정확하게 직선을 그리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인체를 그릴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작품을 하실 때에는 뭐 음 도구나 아니면 뭐 자동차라거나 메카닉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실 때에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직선을 잘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안쪽에 내려가고 바깥쪽에 살짝 안쪽에 내려가고 바깥쪽에 살짝 이렇게 그리고 사타구니 쪽에서 약간 한 요정도쯤 사타구니죠 이렇게 손목 손목 작게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손 자 요런 식으로 뒷모습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정면하고 비슷하죠 뒷모습도 정면하고 비슷합니다 어 자 정면에서는 몸통이 약간 앞쪽으로 더 튀어나왔다 근데 어 뒷면에서는 뭐 몸통이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기는 한데요 정면보다는 몸통이 좀 더 앞쪽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아닙니다 몸통보다는 팔이 조금 더 약간 앞쪽으로 튀어나온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좋아요 이제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모습으로 정확하게 인체 도형화를 그려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인체 도형화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선의 표현만으로도 인체가 대부분 다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체 도형화를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보통 학원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인체 도형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체 거의 대부분의 골곡들 곡선들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개발한 인체 도형화이기 때문에 이 인체 도형화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사람이 인체 그리는 거는 누워서 떡 먹힙니다 아시겠죠 하하 하여튼 그래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도 물론 쉽지만 여기에서 응용을 조금 더 한다면 달려가는 사람 뭐 움직이는 사람 조금 쭈그려 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양들까지 자연스럽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도형화는 사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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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요